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가 오늘 HLB그룹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미래 신약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HLB그룹의 대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지속적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 HLB그룹 당연히 같이 치고 나갈 만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진혜모 내장의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HLB그룹 미래 신약 파이프라인 부각의 강세다 HLB바이오스텝이 9% 떨렀다. 이게 오늘 장중에 나온 소식이죠. 오늘은 장중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지금 HLB에서 가장 강력하게 HLB 미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리보세라닙 다음은 카티가 되겠죠. 카티. 차세대의 항암신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가 칼준박사까지 인벌브가 되어있죠. 킴리아를 개발한 카티계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칼준박사까지 이렇게 인벌브가 되어있는 이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게 지금 키르카티 신약이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HLB이노베이션을 상당히 왕따시키듯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아주 크게 하락을 시켰다가 밑골이 달고 다시 올라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오늘같이 불장에 지금 HLB이노베이션을 좀 왕따시키고 나머지들만 끌고 올라갔는데 조만간에 아마 HLB이노베이션 혼자서 독주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룹 내 보유한 가난, 비만치료제, AI 신약개발 플랫폼 등 부각이 되었다. 기업가치 대비 과대낙포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룹 전반 반등세가 강해났다. 오늘 제약파일이 전반적으로 다 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각종 이런 호재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들에 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을 하고 있죠.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바이오스텝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HLB그룹의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신약개발업체인 파미노젠 지분을 33% 이상 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류의 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엄청납니다. 시가총액이 3조짜리가 있죠. 루닉 같은 경우에 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상승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HLB바이오스텝 상당히 재료로 활용이 되겠죠. 파미노젠은 양자역학 기반 소프트웨어와 바이오빅테이터로 구축한 신약개발 플랫폼인 루시넷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향후 AI 기반해서 국내 제약파일 기업과의 신약개발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이런 게 대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아주 하늘 높은 점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바이오스텝 시총이 3천억이 안되는 상황에서 파미노젠이라는 지분 33% 들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띄우고 있습니다.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죠.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계획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 대표가 주식을 10만주 샀죠. 10만주 사고 2주 정도 후부터 지금 이런 소식들을 계속 띄우면서 주가를 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이겠다.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어찌 됐건 상당히 좋은 재료죠. 파미노젠은 4천억건에 이른 세계 최대 빅데이터 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아주 엄청난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HLB 바이오스텝 오늘 장중에도 얘가 대장이 될 거다. 이번 상승이 대장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워낙에 재료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도 터지고 잘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HLB 그룹 상장세 주가가 최근 몇 달간 조정도 많이 되어서 아주 지금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HLB는 크게 내리면 내려서 먹고 다시 크게 돌려서 먹죠. 아주 많이 끌어내렸고 이제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죠. 진영권 회장의 인터뷰도 나왔죠. 미국 간암신약학을 앞둔 HLB, 리보세라닙, 그리고 HLB제약의 비만 당뇨치료형 장기시적형 주사제 특허 소식이 또 나왔죠. 내년에는 이제 당뇨치료제, 비만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겠다. 전임상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금요일날도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 잘나가는 그런 부분이 또 다 있습니다. HLB 그룹에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띄우는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죠. 9월달 10월달 HLB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든 주가를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HLB는 국내 기업으로 처음으로 지금 삼상마취와 FDA 본심사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가 오늘 좋죠. 내년 5월달에 화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현재 주가가 미국 FDA에 화가 신청을 낸 시점보다 더 하락해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을 높인다. 신청하고는 주가가 더 많이 내려죠. HLB제약은 최근 비만 당뇨, 장기시적형 주사제 특출을 마치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석센다, 위고비 등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지만 해당의 약물들은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장기시적형 주사제이기 때문에 한 번 넣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넣으면 된다. 상당히 내용이 좋죠. 업계 관계자 HB그룹은 간암비만 치료제 등 규모가 큰 질환에 대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 기술 중에 또 키르카티 이런 부분이 있죠. HB이노에이션 신약 개발 분야에서 가장 기대되는 기업 중 하나다. 특히 HB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간암치료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 성공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그룹 전체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제 9월달 들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띄워가고 있는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는 오뚜기라고 했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바닥 잡으면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라가더니 또 확 내려와 버리고 아주 분위기 엉망진창이었죠. 바이오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 뭐 알테오젠 이렇게 가다가 이건 이제 더 이상 못 가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서 이만큼까지 엄청난 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죠. 바이오는 그래서 이런 한방이 있습니다. 한방이 한방이 있다. 그리고 HB이노베이션은 좀 특이하게 오늘 HB그룹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혼자서 마이너스 5%까지 뺐죠. 5%까지 빼다가 막판에 조금 슬금슬금 올라가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상당히 세력이 거의 주식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HB는 아주 크게 될 기업입니다. 아주 크게 될 기업입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아마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이건 전적금금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쉽지 않죠. 이게 절대로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정말로 쉽지 않을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다. 아무리 조급증을 낸다 그래도 주가가 움직여지 움직여지 내가 조급증 낸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전부 다 조급증 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다 때가 있는 법이죠.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내려왔죠. 바이오 분위기 엉망진창이었죠. 엉망진창에 잘 버티다가 엉망진창 바이오 분위기에 얘도 결국은 다시 내려왔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HB 이제 오뚜기 차량 올라서고 있죠. 좋습니다. 이제 지금 움직였죠. 세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래량도 좋았고 수급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이제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기술주들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 바이오 쪽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9월달 10월달 에스모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HB그룹은 지금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 호재들 뿌려대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볼 수 있고 특히 HB 바이오 스탭은 지금 볼륨이 상단을 장악하면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조정을 하면서 윗걸이 달면서 올라서고 있죠. 그리고 양복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가다가 얘들이 한번 확 흔들 수도 있습니다. 쭉 가다가 휙 흔들고 나서 그러고 다시 다시 가야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자회사건이 상당히 좀 큽니다. 재료가. 재료가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주가를 계속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리고 바닷건에서 대주주가 10만주 샀죠. 그럼 얘를 타겟으로 해서 견인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또 뒤통수를 잘 치는 게 HB그룹이기 때문에 견인하는 척하다가 또 고점에서 팔아먹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지금은 120선을 뚫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120선을 뚫어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120선 맞고 떨어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고 올라서는데 올라서고 나서 그 다음 조정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 있죠. 아무튼 지금 추세가 가장 좋은 것은 바이오스템입니다. 거리량도 좋고 제약도 지금 각종 호재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서고 있고 HB도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해 보이고 있죠. HB그룹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다시 또 두기처럼 일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